야, 담배 하나 줘봐. 아, 나 진짜... 야야야야야! 누가 와서 담배 피우라고 했어. 담배 갖고 일로 와. 담배 갖고 일로 와! 야, 갖고 와! 누구... 한 가치만 빌리려고.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도읍시다. 불우한 이웃을 도읍시다. 연말연시 불우... 누구? 아, 제가 불우해서. 내 얘기 잘 들으시오. 우리들 중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야만 하오. 과연 누가 가겠소? 누구? 난 가기 싫어서. 니들이 개맛을 알아? 누구? 못 먹어봐서. 누구? 1분이 됐다! 누구? 자랑하고 싶어서. 아, 진짜. 얼굴 때문에 면접까지 떨어지고, 외모 지상주의. 하여튼간에, 키 크고 잘생긴 놈들은 다 죽어야 돼. 아, 누구? 아, 제 욕하시는 줄 알고. 저 좀 도와주세요. 그냥 이대로 가만히만 있어주세요.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주세요. 아, 저, 누구? 아, 등가리 왔어. 아, 고맙습니다. 창문을 열어놔오. 창문을 열어놔오. 누구? 아, 방귀 껴서. 사람이 지금. 야, 기스야, 너 그때 영화 봤어? 아, 진짜 재밌었지. 아, 진짜, 진짜, 진짜. 야, 진짜, 진짜, 진짜. 야, 그냥, 그냥, 그냥.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. 아, 누구? 아, 형아, 잘 봐서. 어, 누구? 아, 정신 사라워서. 아, 형. 아, 형. 아, 형. 아, 형.